예! 모든 스타일로 받았어요. 오늘. 지킬 거예요. 정확하면 안 되지. 네. 완내에 선착! 완내에 선착! 완내에 선착! 완내에 선착! 완내에 선착! 진짜 등장해요. 완내에 선착! 고! 슈아! 완내에 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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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진짜 많아요. 도움이 진짜 많아요.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G그룹의 장하오 연습생. 대망의 킬링 파트 주인공을. K그룹입니다. 축하합니다. 슈아!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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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모만. 샹모. 저도 킬링 파트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네. 장하오 연습생입니다. 7위 들었을 때 조금 아쉽도 있고. 너무 긴장했어. 너무 긴장했어. 너무 긴장했어. 너무 긴장했어. 너무 긴장했어. 여기가 어벤져. 딱. 끝났습니다. 블랙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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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왜 이렇게 빨라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다 땄어요? 우리도 해야겠다. 고마워. 고마워. 는 내가 이 빠라요? 잘한다. 지치긴 해요. 멈추어. 열심히 할 수 없어요. 너가 마음이 괜찮아요. 유지말할 수 있어요. 아. uit. 그냥 다 아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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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거누기다. 이게 좀 바뀐 것 같은데? 우와! 조용히 해. 우리 아니겠지? 없습니다. 어? 어? 발표할... 노래일 것 같아. 좋아, 좋아, 좋아. 기분이 짜져요? 네. 기분이 진짜 좋아요. 이 어때, 기분이? 이 어때, 기분이? 우리 짜자. 에이, who's your best dancer? 아, 맞다. 탑 라인 자리를 또 결과로 만들어진 확실하게 맺게 된 계기가 됨. 지구. 글로벌 대표. 글로벌 대표. 데뷔 앨범의 솔로곡이라고? 어디까? 우리 먼저 할까? 여기. 13등, 15등, 20등. 양주. 스프러! 마이터, 마이터. 은기 데레모 썼어? 데레, 아니. 무대때? 진짜 운전 많이 올라갔다 잘했다 잘했다 여기서 상의 걸 이거도 하의 것 같아 여기서 서빈이까지 들어가면 와 지지비가 나 저 오링 아니겠지 생존을 축하드립니다 베네핏이 우리 연습생들이 역대급으로 인생스러버는 거의 다 들어갈 것 우리 제발 우리 자리 다 터질건데 다 다 놓은 적이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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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킁킁킁킁킁킁킁 와우 일곱 자리 또 집안사람인데 아 발표가 남은 가운데 아 47위야? 인서 제발 인서 제발 마지막 발표팀 킬디스 럽팀은 저도 제발 베네핏을 장허브영상 형 진짜 장허브영상 헐 톱9 자리를 케이타형 장허브영상 최종점수 410만 케이타장 허혜택형 중에 한 명이야 진짜 누굴까 케이타입니다 베네핏 보컬 포지션을 맡았습니다 내려간거에요? 그럼 저거에요? 저거에요? 퇴대경도 올라갈 수 있는 퇴대의 모습 사랑받고 있는 연습생입니다 여기서 킬링파트 한 사람 한 명 밖에 없어 안왔습니다 551만 하우영상 미국 영국 85점으로 탑라인 장하우입니다 장하우입니다 장하우 연습생은 뛰어난 리더십까지 갖춘 만능 연습생입니다 스타 크리에이터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꼭 되겠습니다 원래는 보이스플레이는 시장에 증명 감사합니다 요망상량 혹시 달려가봐 하하하 하하하 오오오오오오 진 쇼아야 이번에는 이번에는 로리도 진짜 잘했어 혜택이 주어집니다 60 아니야 아니야 3등 지금 2등까지 올라왔다는데 기록했습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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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수 없어! 다 자기 파트를... 어제 회의했을 때는 마이너스 2를 하는 걸로 일단은 저희한테 기준이 조금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혼났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되게 좋은데? 데뷔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옆에서 계속 도와줬어 너무 감사하고 더 좋은 무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요! 하오와 한빈이 머리 진짜 좋아 이 파트의 소원 우리 심경 너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으깨 색수는 보니 바이 하이하카이 형은 가도 잘 어울릴 거 같아 어떡해 너무 좋은 노래 해서 저는 포기하지 못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킬링파트 한번은 안 해봤어요 킬링 파트 그 별 여기 붙여고 싶어요 아 이거 어렵다 사실 들어보니 저도 오! 좋아요 좋아요 갑자기 와 긴장돼 왜 이렇게 긴장해? 아 이거 우리 팀은 우리 어차피 단 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겨야 돼 근데 긴장해 너무 잘해 이번에 고 킬링 파트 하고 싶어요 쓰리 원 한빈이 한빈이 킬링은 한빈이 와 와 와 와 축하합니다 체험감을 갖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오 부럽다 멋있군 이번에도 못 잡아서 조금 속상했어요 근데 다 너무 잘하는 친구라서 인정해요 네 어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와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베스트 짱쿡? 바그가 끝났습니다 바그 바그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게임 박홍우 연습생입니다 와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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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팀만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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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야 된데요 벌을